Q. 공연을 확실히 즐기기 위해서 전달에 푹 짜야 합니다. Q. 다같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목 관리하기. Q. 노래 응원법 숙제하기. Q. 더 가까이 잘 보기 위해 망원경 체리기. Q. 따라하기 쉬운 포인트 안무 알아보기. Q. 또 우리 응원봉을 챙겨서 신나게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. Q. 핸드폰 응원봉 배터리 체크하기. Q. 핸드폰 정광판 어플로 응원벤트 보여주기. Q. 좀 더 시원하게 즐기기 위해 미니 선풍기 체크하기. Q. 무대 방향으로 하트 보내주기 위해. Q. 안녕. Q. 처음 느끼네요. Q. 저 웨이게 N3. 안녕하세요, N3입니다. Q. 네, NST 드림이 KCON 2022 L.A로 시즈니를 만들어갑니다. Q. 시즈니 소개해주세요. Q. 저희가 NST 드림으로는 첫 KCON 무대에 오르는 거잖아요. Q. KCON도 처음인데 무려 L.A라니 긴장도 되지만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. Q. KCON에 가기 전 체크인을 해야 한다고 해서 시즈니들을 위해 KCON을 제대로 즐기는 법을 보여드렸어요. Q. 어때요? 여러분 공연 날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요? Q. 저희는 시즈니 만나기 전까지 무대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. Q. 기대 많이 해주시고 L.A에서 곧 만나요. Q. KCON 2022 L.A는 유튜브 KCON 오피셜 엔넷 케이팝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. Q. 온라인에서도 KCON을 함께 즐겨주세요. Q. 렛츠 KCO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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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. 렛츠 KCON!